한상봉 선수가 바로 문제 앞에서 골 녹칭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니까 한상봉 선수가 수독받아 보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골이 와서 자기가 모르게 놀라서 골을 그렇게 찾았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아는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이 땅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공격진에서 가장 골 결정이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 중의 한 명인데 그런 골을 놓쳤다는 자체는 사실 불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변명의 예지가 없고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번째, 우리의 스포트들이 인간자 대표팀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상대팀을 존중해줄 것도 알아야겠고 이렇게 경기장에 올 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절대 상대팀한테 해를 하거나 절대적으로 안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피파나 이런들 또 징계를 주게 되면 우리 선수들이 아무 감중 없이 무감중으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인간자 대표팀을 응원해주는 것도 분동대학 안에 와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상대팀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회를 가야 되고 가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은 안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np. 상담을 말해?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을 говорi 항상 응원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응원을 전과 και 해 볼 수 있게 글쎄을 바람다 그래서 항상 응원을yuω효 또한 상담을 얘기할 때 어떤 상담을 얘기할 sakantو 그리고 이것들은 인용의 고민을 말해 이 카드가 제일 타기 원하는 게임을 시도할 수 있는 게임을 fish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만 그 가지고는 그의 전차를 줄여서 저희들에게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와요 다시 한번 더 도와요 도와요